NAT 농협 카드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살리기의 일환으로 지금 고향으로 카드를 출시했습니다. 카드 하루 평균 발급 건수가 700여 장으로 알려지며 소비자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분의 1장씩 발급되는 셈입니다. 지금 고향으로 카드는 올해 초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고향사랑 기부제 정착을 위한 연계 상품입니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인은 지방소멸위험지역의 최근 현황과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전체 228개 시군구 중 52%가 소멸위험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시군구 두 곳 중 한 곳이 소멸위험에 처한 만큼 공동체 무너짐과 사회경제적 기능 상실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는데 농협카드 측은 농촌지역의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소멸방지 등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를 더 널리 알리고 동참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고향으로 신용카드는 이용액의 0.1%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상품으로 지역기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 고객은 최대 1.7%의 농협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고 주말에는 최대 0.7%의 추가 적립 혜택을 받아 최대 1만 포인트까지 적립할 수 있습니다. 농협카드는 고객 확보를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방안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토마토 유근윤입니다.